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너부터 그래. 네. 네네네. 러블루즈 보고 CG라고 자꾸. CG같이 그대로고? 가짜죠.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같이 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CG라고 그러고 뜬그름 얘기를 계속하니까. 같이 얘기 중요한데. 진짜 한 거야. 같이.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얘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진주야. 얘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눠. 무서워. 오빠 눈이 이상해요. 진주야. 얘기를 갖고 와요. 오빠가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진주랑 통화했거든요. 제가 코칭을 몇 개 해줬어요. 일곱 명이서 먹으니까 일곱 배로 맛있어요. 저는 새해에 더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평범했던 하루가 되게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멘트 때문에 특별했던 하루가 평범해졌어. 어떤 거 했어요? 궁금해. 잽싸게 치고 들어가라. 얘기할 땐 몸을 앞으로 내. 계속 일정. 그래서 오늘 진주가. 그래서 진주를 적극적으로 커버. 내가 너를 약간 툭할 때마다 타박을 하겠다. 그러면 네가 쫄아들지 말고 받아라. 그래서 오늘은 미리 얘기 드릴게요. 저랑 티키타카가 있어요. 이거 좀 짠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막 저를 많이 놀리시잖아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그러지 말아라. 상대가 나쁜 사람 될 수 없으니. 너도 끝까지 싸워라. 싸워라. 근데 언니가 나 혼자 갔는데. 어디서 욕먹는데? 이렇게? 그래 그런 거야. 나도 말을 잘했어 사람이야 사실은. 진주야 그리고 카메라 보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진주한테 얘기했어.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지 말아라. 코칭을 좀 해줬어요. 박진주 특징이 뭐하잖아요. 우리 뭐 좋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멈추지 않아 보려고. 멈추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웃음 좀. 어 이거 한다. 또 한다. 아니 이거 어디서 들어오는데? 진주야. 근데 원래 배우분들은 카메라 안 보잖아. 이겨내고 싶어서 맞서 싸우는 거야. 왜 여기 보냐고. 여기 보라고. 여기 보라고. 여기 있는데. 프라이데이.